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3일 오늘 장중 무료 시행방송도 해보도록 하죠. 시간이 좀 되니까 좀 길게 해볼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침에 닥터케이가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죠? 요점은 딱 두가지 였습니다. 개인이 선물을 많이 사고 있으니까 개인 선물을 사는지 콜 늘어나가는지 봐라. 콜 사거나 선물을 늘어가면 밑으로 빠진다 그랬어요.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런거 제가 진짜 정말 정확하게 맞는 편 아닙니까? 특히 이 지수와 선물 옵션과 연관되어 있는 분석 거의 퍼펙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진짜 팁으로 가져가십시오. 제가 진짜 수억 후반대 날리면서 전부 아니겠지만 진짜 몸으로 배운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지수와 연동되는 선물 옵션 이것만 잘 알아도 주가의 흐름 파악하는데 상당히 도움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좀 간과하고 있던 건 뭐냐면 지수와 현재 코스피나 코스닥의 지수나 흐름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지 않고 수급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지 않고 내 종목만 먼저 보고 아니면 지수 같은 건 아예 안 봤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확률이 떨어져요. 반대로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탑다운 방식이라 그러는데 큰 걸 먼저 보고 거시경제 해외경제 이런 거 먼저 다 생각해보고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는가? 그 안에 지금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는 어떤가? 그러면 괜찮은 업종국은 또 어딘가? 그 다음에 수급 좋은 종목은 무엇인가?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데 보통 거꾸로 많이 하잖아요. 어떤 종목이 좋은가 해놓고 그 다음에는 생각나면 하고 생각 안나면 안하는 사람은 천지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0.18% 그리고 코스닥 마이너스 0.28%입니다. 그래서 외국계 430억 거래소에서 플러스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선물과 콜옵션 매수세 때문에 지금 장출렁출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외국인이 그만그만하게 사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데요 코스닥 코스닥 개인이 또 갑자기 팍 사요. 그죠? 그러니까 또 밀리고 있고 선물 아까 말씀드린 중복되다시피 외국인이 매도 때리고 있어요. 전일이나 그 전에 상황에는 개인이 이렇게 받아주는 상황이 아니고 기관이 커버를 좀 해주니까 지수 그래도 좀 잘 버텼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이 외국인 던지는 걸 받다시피 하니까 지수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개인들은 힘이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개인이 던지고 선물 던지고 외국인이 좀 받아주고 크로스 내지는 매도폭 좀 줄여주고 콜을 빨리 던져야 돼요. 안 던지면 38억이 잔돈 아니거든요. 얼마까지 갔었습니까? 잠깐만요. 여기 콜을 금액으로 바꿔야지 거의 지금 탑이지 않습니까? 38억 그러니까 지수 빠지는 겁니다. 개인이 콜 사면 지수 안 간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푸드옵션 별로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경 써야 될 것은 콜옵션 빨리 개인이 손 들고 나오느냐 그리고 선물 빨리 좀 돌아서느냐 이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좀 큰 흐름 먼저 말씀드리고 아이스크림 뜯었어야 되는데 아이스크림 다 녹겼어요. 아이스크림보다 지금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IT 삼성전자 며칠 올랐기 때문에 스트레이트로 올랐기 때문에 오늘 살짝 쉬어가는 거 별 문제 없어요. 매도는 하지 말자 그랬어요. 왜? 47,000 이상 들어갈 예정이니까 코스닥 IT 좀 조정받고 있고요. 반도체 좀 별로입니다. 조선주. 이야 스펙타클하네요. 아침에 프로그스 넣었더니 밀어버리네. 그죠? 건설주 GS건설 우리 한동님 살까요? 오케이. 분봉으로 대응 가능하면 사? 딱 이러니까 바로 사자마자 4% 넘게 날랐어요. 오늘. 자 여러분들 하나만 좀 말씀드리자면 저하고 좀 이렇게 궁합이 잘 맞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그거를 나누는 게 아니고요. 아 그런 게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 좀 궁합 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북경협 뭐 그만 그만 하고요. 그 다음에 통신주 SK텔레콤도 사라 그랬어요. 분명히. 오늘 말고 그러니까 어저께 지지선 오면 사라 했는데 양호합니다. 나중에 체크하기로 하고요. 철강 좀 씌어가고 자동차 씌어갑니다. 자 유통이 그동안 좀 낙폭 심했던 유통이 대거 반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남북경협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이러면 안되는데. 아 여기는 그거구나. 그래서 지금 장 상황을 보면 비교적 바닷건에서 탈피하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키 맞추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동안 덜 올랐던 종목 낙폭 좀 과한 종목들 중에 메리트 있는 종목들을 데리고 올라가고 그러면서 지금 지수 4444 그 다음에 메리트 있는 업종 대표주들 4444 모아가는 것 같거든요. 외국인이. 자 외국인이 지금 매수세 들어오고 있어요. 닥터K가 코스피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밀리는 거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다이렉터 지금 짭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평선 저항받는 위치거든요. 여기에 저항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콜 또 느리네. 38억. 콜 사고. 개인이 선물 사고 하니까 안 보낼 뿐이에요. 어차피 쉬어가고 싶은데 그래. 오늘 쉬어가자. 이 기조인 것 같아요. 왜? 선물 플러스 들어오고 콜 플러스 들어오니까 위로 안 보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스닥도 여기 저점 깨면 안 되는데 깨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왜? 수급이 안 좋으니까 코스닥은 개인이 다 사고 있어요. 코스피는 그래도 외국인이 좀 더 사고 있는데. 그죠? 프로그램 코스피 매도세 400억 규모 매도세 그리고 코스닥도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매치되는 게 별로 좋은 게 없죠. 그죠?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좀 사주는 거 빼고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거의 개인이 콜 사지 선물 사지 기관은 다 던지고 있지 선물 약간 붙들어 줘봤자 개인이 선물 훨씬 더 많이 사고 있지 별로 안 좋아요. 외국인이 코스피 약간 잡아주는 거 빼고 그래서 오늘 극적으로 반등 성공하려면 외국인 또 한 천억 이상 장막판에 확 들어온다든지 개인하고 손받김 하면서 그리고 선물을 갑자기 막 2,3천억 2,3천 계약 확 사들이면서 확 줄여준다든지 코를 그냥 손 털고 놔야 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40억이면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콜 옵션 40억 규모 규모 면 이래 되어버리면 다 흐트러지는데 또 아쉽습니다. 자 최악 바이오주 진짜 스펙타클 해요. 아침에 브로스권 또 유지 못하고 또 마이너스 밀렸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박스권이라고요. 박스권 올라갈래도 밀고 내려가려면 받쳐주고 박스권이라고요. 그죠? 바이오주 박스권 남북경협 현대건설도 양호하고 그죠? 자 대체적으로 한번 체크해봤으니까 아이스크림 이거 마저 먹고 계속할게요. 자 LG화학 현대차 실리콘웍스 삼성전자 네이버 삼성화재 삼성바이오로직스 GS건설 까지 정도는 언급했습니다. 근데 그건 크게 많이 이야기 안 했으니까 이거 정도 일단 펴놓을게요. 네이버도 사자마자 2.8% 갑니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제가 이렇게 6개 정도 꾸려놨기 때문에 삼성전자 한 이틀 동안 2-3일 동안 4% 가까이 올라간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한번 보자 천 얼마 2천원 정도 올랐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현대차 그전에 조금 올랐었고 네이버 오늘 올라가고 삼성화재 그만그만하고 LG화학 좀 빠지고 실리콘웍스 좀 빠지고 이러면 포트폴리오 적당하게 맞춰러 가는 겁니다. 큰 수익이 나고 있지 않지만 장이 조금 돌아서 이렇게 하면 적당하니 적당하니 그래도 베팅 풀 베팅 해가지고 들어가서 한 3-4% 먹으면 그게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한 종목에 10%씩 가는 종목에 풀 베팅 할 자신 있으세요?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갈 때 적당하니 또 교체 매매 해가면서 하면 괜찮으니까 일단 장 돌아설까 하고 직장인들이 많으니까 지금 현재 제 팀에도 그렇고 하니까 뿌려놓은 겁니다. 포트폴리오 장 상승하면 같이 좀 올라가자고 편안하게 난주 상황 봐서 축소 축소해가지고 또 집중할 땐 또 집중해 나갈 겁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음 어느정도 예측 내에 있는 흐름입니다. 제니퍼 반갑습니다. 제니퍼로페즈 렛츠게리 스타트 그 제니퍼 안없습니다 제가 좀 편하게 하고 있어요 점심때 그만 그만하고 아이스크림 좀 먹고 있습니다 다른 방송에 보면 술 먹방도 하는데요 그죠 자 생각대로 20%라고요 20%는 좀 많이 들어간거 아닌가 아직까지 진행중인데 아 조정현 노래 너를 처음 만난 날 나나나 뭐 그런 노래 있죠 슬픔까지 사랑한거야 뭐 그런 노래 있죠 다음에 연습 한번 해가지고 반주 한번 준비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죠 물타기 너무 많이 하면 안된다니까 지금 제가 포인트를 어느정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밀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물타기 할게 아니라 좀 끊고 시나리오 3개 드렸잖아 여기서 끊고 여기서 물타기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적당히 버티고 여기서 두번째 들어가고 여기서 세번째 정도 들어가고 하면 지금 한 10% 정도 넘어가면 좀 그래요 지금 현재 일단 기다리세요 20%는 너무 좀 많이 했어 물타기 여기 가가지고 만약에 밀리면 한번 더 들어가면 한 30% 되잖아요 그럼 조금 부담스럽거든 일단 했으니까 됐구요 미스 미스 샬랄라 반갑습니다 바이오즈 전체가 아주 좋다기 보다 지금 막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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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아직 결정이 안난거 같아요 그럴 수 밖에 없는게 하락폭제법 있다가 돌아서는 종목들도 있고 아직 못 돌아서는 종목도 있고 그러니까 HLB 이거는 괜찮아요 중원님 이거 20%가 천물량이에요 아니면 좀 정리해서 그런거에요 아직까지 던질 필요 없어요 아침 말해줬습니다 밑으로 딱 깨지는 모습 놓으면 그때 조금씩 줄여나가세요 3분의 1 정도 줄이고 조금 더 처진다 싶으면 3분의 1 더 던져버리고 나머지 눌림목 적당히 주면 거기 다시 매수 반 줄였다 그럼 40%나 가지고 있었다고?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한 종목당 한 30% 이상 넘기지 마세요 별로 안좋아요 너무 많으면 안 좋아해지는 거고 한 7am 안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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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아이스크림 다 먹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요즘 물린게 많아서 손도 못대고 지켜보고 있다. 지수 2,500 오면 다시 한다고요? 지수 2,500이면 오히려 잘하면 뭐 놓을지도 모르는데요. 질투리언 헬스. 얼마에 물려있어요? 자연님도 돌아계시네요. 그죠? 그러면 올해 샬랄라님 먼저 말씀하자면 올해 물린게 많아서 손도 못대고 지켜보고 있다. 자 그러면 물린거 그대로 들고 손도 안대고 있단 말입니까? 아니면 물린거 다 팔고 다 팔고 지금 그냥 무포다 이 말입니까? 그거 빨리 이야기 해보세요. 물린거 다 팔고 그냥 관망이다. 그거는 그렇게 나쁜거 아니에요? 10만3천원. 그대로 들고 있다구요? 그대로 들고 손실을 어떻게 복구합니까? 예를 들면. 계속 빠지면 손실 복구가 안되는거잖아요. 뭐 들고 있는지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뭐 들고 있는지 차근차근 차근차근 올려보시고 언제 매수했는지 날짜까지 어느정도 올려보세요. 어차피 지금 크게 볼거 없어요. 저는 중장기 스타일로 지금 포트폴리오 직장인 위주로 꾸려놨기 때문에 오늘 장 뭐 뻔해요. 별로 볼게 없어요 사실. 못 올라간답니다. 현재 상황으로. 왜? 이야기 했잖아. 좋은게 별로 없어요. 조건이. 배선물 잠깐만 볼게요. 이거 펠라밍. 그렇고 핸드폰 한번 체크해 볼게요. 배선물 뭐 보합이네요. 약과 약보합. 문제 없어요. 그리고 니케이 플러스 0.24 상유조합 마이너스 0.34 각권 0.28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데 어차피 서야될 자리에서 선거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다이렉트로 좀 올랐잖아. 그래도 왔다갔다 하긴 했지만 그럼 21에서 바로 넘어가기가 그렇게 용이한 자리가 아니었는데 거기에다가 개인이 확 달라 드니까 더 안가는겁니다. 45으로 또 늘었어요. 딴거 별로 볼거 없고 요거 두개만 보면 돼요. 요거 두개. 두개. 선물 늘이는지 그 다음에 콜 늘이는지 여기 보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한번 정보가 한번 체크해 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10만 3천원 10만 3천원 같으면 여기 잖아요. 이제 뭐 그렇게 불가능한 자리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방송 틀었다면 아시겠지만 여기를 이렇게 돌파하면서 반등 시도가 나왔구요. 이렇게 반등을 하다가 깨졌어요. 그러면서 다시 또 밀렸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밀렸는데 21을 돌파하면서 안착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길게 보면 여기를 여기를 관통하고 있어요. 여기를. 그래서 여기가 10만원대가 저항댑니다. 10만원대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기 이평선도 60일과 120일을 누르고 있어요. 한 번에 가기는 좀 힘들어 보여요. 자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20일 권력인 구만은 잘 안깨고 적당하니 버텨내면서 위에 반등 시도 나올 때 강하게 자꾸 터치를 하면 들을 수 있어. 그러면 본인 본전 내지는 수익 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좀 행보 더 할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벌써 반응을 세게 하잖아요. 여기서 살짝 밀려야 되는데 나중에 지금 1.91% 하락이잖아요. 이 하락폭 안 느리고 한 1% 미만으로 탁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아 올리면 양호 그렇지 않고 밑으로 더 쳐지죠. 별로 안 좋은 거에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외국계에 뭐 삼천계약정도 들어오고 수급도 뭐 썩 좋은 편 아니에요. 현재 그쵸? 아니네. 잠깐만 뭘 바... 1개월에서 바꿨는데 그래서 정리하자면 외국계 매수세 살짝 들어오고 있지만 기관하고 이거는 진자라기보다는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고 했거든요. 금지 종목으로도 지정 됐었어요. 그러니까 아... 셔커버링 그러니까 공매도 청산 물량 좀 들어온 거 아닌가 저는 일단 그런 물량 상당히 있다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기 9만원 안 깨고 얼마나 10만원 강하게 돌파하느냐 그게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니퍼님 샐랄라님 궁금한 거 올리셔도 돼요. 올리고 싶은 거 올리십시오. 시간 됩니다. 체크해 드릴게요. 송기님 반갑습니다. 코나 아이 13,400원 5% 지금 성윤님 그것도 가지고 있죠. 실리콘 웍스 어떻게 했어요 가지고 있어요 팔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달랑달랑 하고 있어요 수익 났다구요 여기서 말했는데 뭐 알아서 적당히 하셨던 모양이네 다행입니다. 우리 열공님이 지금 조금 울려 있는데 큰 걱정은 없어요 솔직히 큰 걱정은 없는데 여기를 좀 강하게 갔어야 되는데 이게 좀 밀리네요 여기 밀릴 때 팔았는 모양이죠 그러면 그랬으면 잘했구요 자 일단 제가 순서 적어놓고 포트폴리오 점검 부터 가볍게 하고 갈게요 코덱스 와 눈 많네 하나 LG전자 차이나 알았어요 이건 다 하기에는 너무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하나는 어저께 방송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 LG전자도 바닷건에서 살짝 돌아설려고 하나 추세가 많이 무너졌어요 별로고 하나도 별로였어요 여섯 개 하나도 가볍게 볼게요 두 개만 하나도 하나도 추세 다 깨졌어요 안좋아요 어저께 상담했던 분 밑으로 깨지면 던지라 했는데 던졌을까 모르겠습니다 추세 여기서 사면 안 돼요 밑으로 쳐지는 부분이 쳐지고 던지는 부분에서 샀기 때문에 밑으로 쳐지는 거 당연해요 안좋다고 그랬어요 여섯 개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 업종 대표주 내지는 대형 우량주가 별로 없어요 LG전자 뭐 이런 거 대형 우량주긴 한데 추세 안 좋고 그래서 적당히 잘 처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자 LG전자를 가지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언제 해야 되느냐 언제 샀는지는 모르겠으나 옛날에 LG전자 제가 노래 불렀어요 언제 불렀는가 하면 이때 불렀습니다 이때 오른쪽 우상향할 때 이해되십니까 이럴때 주식을 해도 해야 된다고 이런때 그죠 자 알아가던 추세 다 돌려내고 반등 시도는 정비열로 다 돌려내고 이평선 딱 여기 지점 터나는 지점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라고요 그리고 쭉 우상승 할 때 매매를 해야 되지 여기 쳐주면 이제 끝났다 했어요 여기서 끝났다 그랬습니다 방송 한번 돌려보시면 될텐데 추세가 완전 다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에 깨진 순간 끝났다 쳐다도 안 본다 그랬어요 LG전자 이야기한 적이 한번도 없을거에요 아마 왜 추세가 다 끝났기 때문에 반등 나와도 여기 깨진 추세에 밀리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종목을 접근하셔라 하나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도 지금 우상향 아니고 우하향이잖아요 그죠 자 그 포인트 하나 짚어 짚어 드릴게요 야 그럼 언제 그럼 사면 되는데 좀 지나간거 말고 지금 현재 그런 종목들 진행되는 종목들이 카카오 같은거 자 적어도 3개 2평선 3개 돌려내고 난 다음에는 접근해도 돼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2평선 다 돌리네 이런 시점에서 여기서 들어가 여기서 먹고 다시 들어가 여기서 끊고 전체적으로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향하고 있고 이렇게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줘야 먹기가 좋다고요 지금 들어간거 치고 그런거 아닌거 별로 없어요 자 체크하면서 말해볼테니까 잘 보십시오 자 삼성전자는 아 44,000원대인거는 예전 가격 220만원대기 때문에 저점 매수 중장기로 들고 가기 위해서 추세가 우상향 아니라도 들어간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웰봉상에 우리나라 1등입니다 지수가 돌아갈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 했어요 그리고 사면 스트레트 올랐어요 지금 이거 살짝 늘려주는거 별 걱정 안해요 저는 47,000원 48,000원 인상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패스입니다 그리고 자 오늘도 외국계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어저께 대박 들어왔어요 외국계 보이십니까 우리나라 지수턴 시킬 때 안 되고 가면 안 되거든 저는 올라간다고 어느정도 지수 방향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편입시킨 겁니다 삼성전자 편안하게 LG화학 여기 인근에서 들어갔는데 이게 엄청 오르고 또 눌림목 줄 때 사고 싶어서 기다렸는데 며칠 밀렸어요 지금 간다라간다라 하긴 합니다 오늘 외국계 좀 매수 들어오네요 그래도 그죠 턴 하기만 하면 다음 타자로 예를 들어서 업종별 수납매 들어온다면 충분히 반등 시도 넣으면 뭐 손실 없이 불어수거나 돌아설 수 있고 이것도 포트에 편입 해가지고 좀 들고가 볼 종목이니까 들고 와볼랍니다 약간 손실일 겁니다 근데 뭐 추가면수 적절 하겠으면 어떤지 몰라도 약간 손실 약간 손실일 거예요 삼성화재 자 딱 듣기에는 업종 대표주 아니면 안해요 그죠 외국계 또 들어오고 있고 기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추세가 다 밑으로 꺾인 거 없어요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그거는 두 개 있는데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두 개 있습니다 중장기로 포트 편입하는 거기 때문에 월봉에 저점 부위에서 잡은 거 그 두 개 빼고는 전부 다 추세 이렇게 안 돌려내면 하지 않아요 여기 인근에 사서 사자마자 올라가고 끊어먹고 다시 들어가는 전략으로 들어가가지고 적당한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또 불어수 나는 거예요 그죠 네이버 어저께 사라 그랬어요 물론 그전에도 샀지만 불었습니다 이건 네이버는 무조건 불었어요 전부 다 불었습니다 이거는 여기 인근부터 이야기 했으니까 다 불었어요 다 위로 다 올라갔으니까 어저께 사라 그래가지고 사자마자 지금 올라가잖아요 또 그죠 2.68% 현대차 여기서 다시 사자 그래가지고 그만 그만해요 현대차는 좀 들고 갈 겁니다 여기가 자관권 맞긴 맞아요 그러나 중장기로 들고 가는 포트기 때문에 큰 걱정 없어요 적어도 이렇게 돌려내고 그러고 업종 1등이에요 업종 1등 하나가 업종 1등은 아니지 않습니까 LG전자가 업종 1등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 바꾸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그런 거예요 12만원대 현대차 여기 얼마나 지지가 탄탄합니까 그래서 12만원대 접근해 볼 만하다 해서 들어간 겁니다 중장기로 중장기로 주식 1억 2억 갖고 있는데 현대전 현대차 삼성전자 하나 안가지고 주식하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포트폴리오에 업종 대표주 한 두개는 1, 20% 정도는 그냥 쭉 어느 정도 들고 간다 생각하고 편입 돼 있어야 됩니다 포트폴리오에 그래야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김영사님 어서오세요 김영사님 SK텔레콤 혹시 샀다 안 샀다 어저께 내가 분명히 여기서 양봉섬을 살 수 있다 그랬는데 샀을 것 같은데 어저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SK텔레콤 여기서 양봉섬을 살 수 있다고 샀는지 안 샀는지 모르겠어요 살 수 있었고 아침에 또 잠깐 말씀드렸지만 GS건설 여기서 눌리면 사면 된다 했어요 날랐어요 4% 날랐어요 4% 참 이거 이제 관심있게 보세요 GS건설 오늘 못 들어갔다면 눌리목 주면 들어가면 돼요 45,000원 46,000원 정도 위로 올립니다 이거 여기 위에 있는거 치고 다 괜찮아요 김영사님 대답이 없는거 보니까 안 샀나 안 샀으면 안 샀다고 이야기 해줘야지 다음 진행이 되죠 흠흠 그리고 삼성 바이오 아 실리콘 웍스 이게 조금 처지고 있는데 여기 지지하면 별 문제 없어요 자 아까 시나리오 드렸어요 이게 깨지면 절반정도 던지고 여기서 지지 받을 때 다시 사놓으면 반등 시도하면 적당하니 손실축소 내지는 적당하니 끊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 다 던져버리고 깨지면 여기서 다시 추가 정도 들어가서 복수하고 나올 것인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했는데 절반 정도만 던지고 밑에서 다시 한번 받아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송윤 님은 재빠르게 매매해 가지고 그래도 불어서 났다니깐 다행입니다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입질매수 정도 들어갔어요 지금 여기 인근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그래서 비중 되게 많이 안 실었을 겁니다 입질번에 들어갔으니까 시나리오 중에 지금 하나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당연히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밑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여기서 빨리 끊어내고 여기서 다시 재매수 들어갈 것인지. 왜냐하면 강하게 뚫었기 때문에 반등을 하면 놓을거에요. 그래서 손실 났던것 좀 많이 하고 놓을 것인지 아니면 이거 절반정도 던지고 여기서 다시 아까 던진거 절반 들어가고 다시 눌려주면 여기서 또 2차 들어가고 3차정도 해서 위로 올라갈 것인지 그런 시나리오 중에 이제 태기를 하셔야 되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 운전중 네 상관없습니다 방송 안들어도 혹시 본인이 늘 자주 하던 종목이니까 혹시 샀나 싶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살줄 알아야 되요 여기서 sk텔레콤 여기서 사고 뭐 많이 했잖아 여기서 사고 많이 했잖아 그죠 여기서 살 줄 알아야 돼 왜 주도주 니까 통신주 주도주 니다 LG유플러스 어디갔어 이건 좀 기다려야 되요 많이 올랐어 너무 많이 올랐어 이거 14500원 정도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요 이거는 일단 포트폴리오 대충 그렇게 정리 했구요 셀트리온 268,000은요 잠깐만 순서대로 할게요 저 위에 아까 질문하신 분 계시거든요 어 힘드네 갑자기 한 30분 넘게 이야기 했더니 또 요새 체력이 많이 떨어졌는지 힘이 막 들어요 자 코나 아이 아까 질문하셨고 C큐브 질문하셨고 셀트리온 268,000 그 다음에 할게요 자 잠깐 장 체크 좀 하구요 자 여기 오늘 안 깨는게 중요합니다 여기 안 깨야 되요 자 코스닥은 그나마 여기 20일 위에서 지금 약간 조정 받는 거니까 그나마 그나마 나은데 코스핀 여기서 좀 세게 밀려 버리면 20일도 위에 있고 오일도 만약 깨고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면 완전 다 헝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 싶어 왜 그런가 하면 그래 버리면 외국인 애들이 자기들이 이거 산게 별로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너무 세게 흔들어 버리면 막 주가 막 흔들린다구요 얘네들이 힘 센 애들이 주가를 어느정도 만들어 간다구요 모양을 그러면 다 흐트러져 버리면 그냥 실컷 사놨는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게 심하게 패진 않을 거에요 아마 적당하니 흔들흔들 하는데 콜 이거 만약에 빨리 줄여주면 위로 올라올 것이구요 계속 버티면 또 흔들흔들 할 겁니다 지켜보죠 소문은 약간 줄인 것 같은데 개인이 별로 줄이지 않았는데 큰 전광판 보면요 IT 위에 강세종목 몇개 있구요 조선주 현대미포가 더 좋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일단 오늘만 보면 현대미포가 불어쓰고 현대중공업은 마이너스고 건설 쪽은 좋네 그죠 철강 별로고 자동차 별로고 바이오 마이너스 야 바이오 마이너스 남북경영 양호 내수주 유통 양호 자 그정돕니다 지금 상황 자 그러면 코나 아이 코나 아이 와 13400원 아니 너무 잘하시는데 저한테 자랑하실려고 그런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근데 아까 분명히 실리콘 옥스도 본인이 수익내고 팔정도 같으면 포인트를 좀 어느정도 안다는건데 여기서 샀어요 혹시 13400원 여기 인근 야 Brennan 어허허허허헉 죽이는데 아 채팅방 초대를 해야 되겠다 채팅방 오고싶은생각 있어요 선수위형이 뵈야되겠다 잘했네요 채팅방 오고싶으면 공부하세요 공부하시고 댓글남기세요 그럼 초대합니다 1순위의 1순위에요 딱 딱딱해 원하는 지점에 딱 샀어요 만약에 이 종목을 산다면 여기 돌파해내는 초입인 여기 그 다음에 다시 재돌파는 여기 눌리목 주고 다시 가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정도 살 수 있는 위치마저 여기서 샀다 했잖아 그죠? 포인트 좋았어요 그죠? 그리고 기간 외국인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 기간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네 많은 회사입니까? 코나아이 소프트웨어 아이고 스마트카드 아이시칩 자 그런 회사다 그죠? 전자상그레 음 오케이 아 크루소 대박 날랐어 잘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잘 팔아야 돼 윗골이 다 별로 안좋아요 몇 프로입니까 지금? 18.58% 얼마 밀렸어 지금 한번 보자 23% 갔으니까 지금 한 5% 밀렸잖아요 자 여기 깨고 내려오면 절반 파세요 절반 지금 18.900원 깨고 내려오면 절반 파세요 안돼요 여기 깨면 안돼요 더 크게 못가요 여기 딱 깨면 절반 팔고 조금 더 홀딩하다가 아 왔다갔다 할 수 있는데 그 이후로는 정말 분봉매매 잘 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깨지면 적당히 던지는게 낫겠다 절반은 그리고 여기서 다시 튕겨 올라가면 여기서 사서 다시 팔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여기서 지지 받을 때 팔았잖아 절반 여기서 다시 반등할 때 팔은 거 사놓고 밑에 쳐지버리면 다 던져버리고 반등 나와서 여기서 밀리면 또 절반 팔고 여기 오면 또 절반 사고 왔다갔다 하면서 먹을 수 있으면 하고 그거 안되면 여기 절반 팔고 적당히 들어가다가 더 밀린다 싶으면 다 던지고 나오세요 윗골이 이렇게 달면 윗골이 이렇게 달면 안 돼요 세게 갈려면 그러니까 여기를 지키면 상관없어요 자 이거 와 그럼 지금 몇 프로 먹은 거지 13,000 얼마여서 7,000원 먹었으니까 야 추천님 장난 아니잖아요 50% 넘게 먹은 거네 야 대박 자 지금 본인이 초보라고 하면 맘의 타이밍에 대한 감각이 있는 겁니다 일부러 띄우려고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띄워가지고 뭐 할 이유도 없는 거고 아까 실리콘 웍스도 제가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 했거든요 여기 돛집이 있었을 때 그래서 제가 뭐 손실 조금 손실 좀 날 수 있었겠네요 이렇게 했는데 수익 나고 팔았다는 것은 여기서 밀리는 지점 내지는 여기 올라갔을 때 적당히 끊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단기적으로 접근을 잘했다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시면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날 물타고 다음날 팔았다 다음날 물타고 다음날 올라갈 때 팔아픈데 잘했어요 이게 운이 좀 받으려면 여기서 적당히 안 밀리고 더 올라가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건데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엄벅 떨어지잖아요 밑으로 훅 쳐지는 게 정상이에요 장도 별로 안 좋았거든요 마지막 흔들기 이 길을 한 발해 볼게요 아 나 죽는다 해놓고 위로 훅 들어올리면 여기 한 4만 8천 5만원 도 갈 수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야기 해드렸고 그 다음에 C큐브 C큐브 아 2500원 C큐브가 아까 제니퍼님이 이야기했던가 이런 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2천 원짜리이고 밑으로 박살났어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박살나면 된다 안 된다 돌아내긴 하는데 2천 원짜리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정말 하면 안 돼요 왜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하려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여기서 해야 되는데 여기 여기 정도 아니면 할 데 없어요 그런데 2천 얼마 언제 샀어요? 최근에 샀어요? 최근도 아니겠네 2천 5백원 같으면 여기 인근 한 5월달 5월달 정도 샀어요? 그래서 추세가 끊겼잖아 그죠? 한참 됐다 C큐브 뭐 안해 삽니까 안경? 렌즈? 아니네 잠깐만 C큐브 캔도 틀렸어요 소프트웨어 전자 서면 관련 보안 운영 체제 그래서 너무 저가주 하면 안 돼요 지금 마음대로 움직이고 이렇게 돌려 세우고는 있는데 여기가 강력한 저항권입니다 여기 2천원대 이평선 있죠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면 2300원 가고요 눌려주고 다시 가야 본인 본전권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딱 정리하자면 여기를 안 깨고 내려와야 돼 여기 선 있죠 핸드폰 하나 찍으려면 찍으세요 여기를 안 깨고 어떻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갔다가 다시 눌려주고 다시 가줘야 된다구요 이해 되시죠 그렇게 해야만 본인 매수가 인근으로 갈 수 있는데 500원 같으면 지금 몇 프로입니까 25% 올라와야 돼요 맞죠 그래서 결코 쉽진 않아요 그럼 정리할게요 여기를 강하게 밑으로 깨고 내려오면 손절한게 나아보이고 어차피 좀 늦었으니까 여기를 돌파하면 적당히 눌리고 다시 재상승 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폰수님도 반갑구요 그 다음이 이제 셀트리움이죠 계신 분들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녹화방송 올라오면 한번 봤던거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구요 중간에 놓친거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보시고 공부했으면 댓글도 좀 남기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채팅방으로 초대하겠습니다 다른 무료 채팅방과 비교를 거부를 할게요 유료 30만 50만 짜리 못지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의지가 있고 열정적인 분 제가 초이스 하는 겁니다 다른 무료 채팅방 달라요 다른 무료 채팅방 제발 도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 그래서 잘났다 그런게 아니라 그만큼 열정적이고 으쌰으쌰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시너지가 있어서 그런겁니다 셀트리온 268,000원 268,000원 지금 약간 수익권인데 전국님은 처음 뵙는 분인 것 같은데 딱딱하게 맨날 방송하거든요 셀트리온 삼행제 그리고 바이오주 왜 셀트리온에 물려계신 분도 많고 관심있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되고 싶어서 하는 방송으로 셀트리온 삼행제는 매일 방송합니다 그러니까 구독 안하셨으면 구독 눌러놓으시면 방송 알림 갈거구요 종모양 딸랑딸랑 그거 표시해놔야 모든 알림 수신해놔야 됩니다 자 여기 박스권이라고 그랬습니다 25만원과 28만원 9만원 사이 여기 박스권 안에서 일단 저점은 조금씩 높이고 있죠 그래서 박스권 내에서도 조금은 양호한 모습이고 21을 안깨고 지금 약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인데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위로 강하게 돌파시도 놓아야 됩니다 근데 쉽지는 않아 보여요 위에 2평선 2개가 누르고 있잖아요 볼린저 밴드도 있고 61, 121 볼린저 밴드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왔다갔다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밑으로 본인 매수가 정도가 지켜줘야 될 선이에요 그 밑으로 깨면 1000원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죠 매수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물타고 물타고 했다 했죠 뭐 이런 데서 더 위에서 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세가 꺾이고 난 다음에 사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박스권 매매도 할 수는 있겠으나 최근에는 여기 인근 정도 그리고 여기 돌파했기 때문에 장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지가 되는 28만원 7만 6천원 27만 6천원 여기 정도에 사서 닥터케인은 5일 동안 홀딩했습니다 5일 동안 1,2,3,4,5 여기서 팔고 나오자 그랬어요 그리고 밑으로 쳐지고요 여기서 잠깐 들어갔다가 짧게 손절도 했고요 25만원 때는 저점을 어느 정도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25만원 조금 길게 들고 가고 싶으면 25만원 안 깨지는지 여부만 잘 체크하시고 위로는 28만 9만원 잘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강하게 돌파하고 30만원 인근까지 갔다가 눌리목 주면 적극적으로 매수 가담해 볼 수 있는 권력이 셀트리온이다 그 밑에는 지금 왔다갔다 할 것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게 좋긴하나 빨리빨리 안 되면 25만원 정도 지지하는지 여부 잘 지켜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릴께요 네 알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제니퍼 님도 같이 하고 싶으면 공부 열심히 하세요 공부 밑에 댓글 달고 노래 잘 부른다 이런 댓글 말고요 공부 저 오늘 지지저항 했거든요 그런 거 남겨놓으십시오 그러면 공부 좀 열심히 한다 싶으면 제가 초대합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계세요 한번 5분만 씻께요 자 갑자기 피곤해지네요 제니퍼님 그럼 2배 3배 더 하세요 남들보다 아시겠습니까 댓글 언제 달리는지 시간 혹시 나오면 잘 보십시오 여기 자두님 이라고 있거든요 새벽 3시에 공부했다고 다 댓글 올립니다 자다가 일부러 일어나서 올리겠어요 밤새도록 공부한다는 겁니다 왜 그전에 많이 깨졌었는데 공부해보니까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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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가는 재미 내지는 뭔가 손에 잡힐 것 같으니까 잠이 잘 오지 않았을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해요 그럼 저도 그 밑에 댓글을 바로바로 달거든요 그러면 서로 잠 언제 자냐고 막 이야기 했었어요 그런 에피소드도 있는데 열심히 하세요 네이버 잘 가고 있어요 6.68% 네이버 삼성전자 그만 그만 그죠 실리콘 억수가 조금 별로 현대차 그만 그만 LG화 그만 그만 다 그만 그만 해요 괜찮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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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공부 후 가입 저 안재 안소가야 사람들이 공부하겠다 해가지고 빨리 가입시키니까 공부를 안해 선공부 후가입 바꿨습니다 여기 줄여봤자 하나 더 못 놓을 것 같은데 일부러 가자 이제 이번엔 저녁 메시피 고맙습니다 은 이번엔 이번엔 음악 왔습니다 형 chrome 아니 고깨내 아니 고고야 출책은 잘하는데 데이! 공부 댓글 전혀 안달려요 래퍼스타일 3점 갖고 있죠 카카오 저번에 팔으라 그랬는데 들고 있어요 팔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 고고 뭐뭐 들고 있는지 한번 남겨 보세요 빨리 르티나무 님도 찔리면 빨리 공부 하셔야 돼 셀티련 헬스케어 인가 들고 있댔죠 제약 들고 있댔습니까 아직 들고 있어요 얼마에 들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남겨 보세요 제법 위에 였던 것 같은데 카카오 정리했고 지금 삼전 현대차 삼성화재 그거 마음에 들어 뭐 좀 사라 그러면 물론 본인들 자유인데 신나게 이야기했는데 산산업고 이러면 힘쭉쭉 빠지겠어요 안빠지겠어요 카카오도 먹고 정리했잖아 그죠? 자 정확하게 카카오 먹고 정리했다 이렇게 좀 남겨 주세요 제약 9만3천병원 야 제약 9만3천병원 같은 거 아니 너무 위엔 위엔 대 맨날 여기 해드리는 거니까 여기 안 깨야 돼요 이왕 버텼으니까 여기 깨지기 전까지 버티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하게 돌파해야 본증 갑니다 맨 먼저 8만은 넘어야 돼요 쉽지 않을 겁니다 8만 넘는 거 당장은 왜? 이 평소 두 개나 있거든요 여기 탄탄하게 지지하던 8만은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지지하던 게 무너지면 뭐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면 헤딩이 훅수로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6만9천 안 깨지면 이왕 버텼으니까 좀 더 버텨보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십시오 삼성전자도 4만4천백원에 4... 산사람이니까 저요 하고 딱 손 들었잖아 맞죠? 맞다 1번 평균 단가 얼마입니까? 그 앞에 그 들고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음악 소리가 혹시 큰가? 어머 꺼야 되겠다 말 안한다 했다가 말하고 있네 그죠? 삼성화재말고 삼성전자 27만원 삼성화재 삼성화재는 뭐 천원 빠졌고 상관없어요 올라갈 거예요 27만8천원 정도 되면 알아서 파세요 이야기 안해도 27만8천원 여기 고점 가면 불었습니다 삼성전자 45,300원 불었으네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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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000원 정도 가면 적당하니 적당하니 삼성전자 삼성전자 20% 삼성화재 20% 현대차는요 야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그냥 1대1 맞춤으로 해드리고 있네 그죠? 이야기 여기 방송에 열심히 들어오시고 우리 채팅방 팀원 이에요 12만5천원 비슷비슷하네 현대차 확 사버려 그냥 10% 10% 10% 여기 암결강수는 없거든 조금 물려도 된다 생각하면 10% 사세요 지금 별로 크게 안 물릴거야 중장기 이런거 20% 정도 들고 가도 아무 문제 없어 500원 아끼지 말고 그냥 12만4천5백원 사세요 그냥 이거 네 GS건설 좋은거 같네요 현대건설 좋고 좋은데 오늘 늦었어요 벌써 떴기 때문에 쫄지 말고 겁내지 말고 현대차 사세요 산다 했어요 지금 살만해요 살만해 여기서 장대양봉 박는거 보세요 안죽겠다는 겁니다 물론 추세가 약간 꺾여 있는데 아직 안돌아섰는데 대형우량주는 적당하니 저쪽에서 그냥 사가는겁니다 기간 외국인처럼 외국인이 삼성전자 언제부터 샀는지 알아요? 정석적인 투자로 생각하면 못사요 왜? 걔네들은 저점매수 했거든요 백만원대 닥터케인은 이렇게 여기서 백삼십만원대 사자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분석을 해보면요 백만원대부터 기간외국인이 사갔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파는줄 알아요? 200만원 넘어서부터 팔기 시작했어요 280만원까지 그러면 추세나 모든거 딴거 판단해 봤을때 여기가 아직까지 꺾여가 있는 시점인데 사면 안되겠죠 근데 뭣 때문에 샀을거 같아요 이 기업의 성장성이라든지 시장 점유율 점유율 등등등 여러가지 판단해 봤을때 백만원 살만한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들어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저는 어떻게 130만원대에서 그러면 또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여긴 아직 추세가 꺾였으니까 모르겠고 여기 올라탔네 그런데 그 이전에 보니까 기간에 여기 매수세 들어오네 그럼 들어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기본적 분석은 대단하게 할 자신이 없어요 그 정도 능력이 안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44,000원대가 언젠가면 220만원대입니다 예전에 여기 탄탄한 지지권이에요 그럼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거에요 그죠 1등 아닙니까 1등 그리고 장이 터난다고 봤기 때문에 들어간거구요 현대차도 비슷합니다 현대차 옆에서 사면 안된다는데 저는 살랍니다 동의 되시는 분은 사세요 저는 여기서 사도 된다 생각해요 여기 저점을 딱 인정하고 여기 저점 찍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월봉으로 보면 여기서 120... 아 12만... 2천원대 12만원대는 살만한 차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봅시다 그러면 되죠 조화제약 5,800원에 간 concerning bog 자 ci s 현대건설 사고싶었다 건설주 나쁘지 않아요 현대건설 좋다 그죠 6만원정도 오면 살만하긴 한데 현대건설 GS건설도 모양 좋거든요 현대건설도 기간 외국인 관심이 좀 있고 GS건설은 외국인이 상당히 관심이 있어요 눌림목 주면 눌림목 주는 4만원 6천원 7천원정도 오면 적극적으로 매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건설과 GS건설 비교를 하자면 남북경협으로 인해서 태많은 현대건설이 더 좋아 보이는데 주가 자체의 모습으로 보면 보시면 GS건설은 강한 상승위에 적당히 조정받았어요 몇 퍼센트인가 그것까지 한번 볼게요 피보나치 일단 여기부터 볼게요 자 50%권 정도 좀 길게 봐서 63%권까지 61.8%권까지 빠졌다 칩시다 그죠? 그 중간정도인데 38.2% 50% 61.8%의 지지권 얼마만큼 밀리고 지지받고 제 반등하느냐에 따라서 작게 받으면 작게 받을수록 좋은거거든요 그래서 50에서 55% 정도 조정받고 올라갔어요 GS건설은 현대건설은 여기서 이까지만 그냥 볼게요 아 이게 잘못됐다 여기서 이까지 보면 61% 다 깨고 밑으로 많이 쳐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비율이나 앞전에 모양만 보기에는 특락폭도 너무 심하고 그래서 모양 모양이 여기에 상승추세 다 돌려내고 이런 모양은 다 좋아요 그런데 GS건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둘 중에 어떤게 더 좋은지는 좀 더 봐야 되겠어요 솔직히 테마만 아니면 남북경협 테마만 아니면 당연히 그냥 GS건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테마가 하나 걸려있기 때문에 현대건설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지금 그럼 이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루만님이 RF-HIC 25600원 들어가게 계신다 관심종목권에도 있긴 있죠 조화제약 이 두개만 하고 조금 쉽게 요 조화제약 하기 전에 장 한번 봐야 됩니다 자 밑으로 크게는 안깨고 있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크게는 안깰 거라고 콜옵션 약간 줄였습니다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등하죠 이거 지표로 삼기에 진짜 적합합니다 여러분들 꼭 알아 놓으세요 콜옵션하고 지수하고 반대다 개인이 콜옵션 사는가 안사는가 체크해 보시면 과하게 4가 들어오는 날 보면 콜옵션 사면 주가는 빠집니다 푸드옵션 사면 과하게 4 들어오면 지수 올라갑니다 개인이 아까 이거 조금 줄였나 선물 조금 줄이고 조금 덜 올리죠 이거 많이 팍 덜 올리면 좋습니다 외국인이 고스피 590억 정도로 외국인 쭉 사주고 있고요 코스닥 그만 그만 합니다 손박김 살짝 나오고 있어요 아까보다 그러니까 반등 반등하는게 외국인이 포지션 좋아졌네요 그죠 코스닥 양봉 전환 코스닥 양봉 전환 못 했는데 여기 코스닥 인데 계신 분들 추석체크 한번 해봅시다 7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다슬기님 잘 안보이던 분이 하추님 들어오셨고 제니퍼님은 잘못 눌렀어요 7 누른다는게 4 누르는 모양이네 윤정혜 님도 반갑구요 김효원님은 처음 뵙는 것 같네요 1 2 3 4 5 6 6 9 9 9 10 11 12분 절반정도 눌러주셨네 엘리아 잘 돌아설려고 하는데 네이버 잘가네요 3% 갑니다 어제 샀어요 어저께 어저께 누가 샀더라 기억도 안난다 기억도 안난다 트럼프 김정은 이야 끝내주는 두사람 붙여놨네요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거 적당하니 같이 돌아가면 맘 편안하게 적당히 갈 수 있어 이야 실리콘 웍스 힘내고 있습니다 열공 열공에 아직 던졌다 안던졌다 아직 안던졌을 것 같은데 일봉에 60일 안깨졌죠 아직 안던졌죠 마지노 지키고 있었어요 야 이거를 더 사버려 그냥 살짝 돌아내는데 그거는 자유에 맡길게요 일단 하락하던거 돌려냈거든요 추가 약간 할수도 있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거는 제가 강하게는 말 못하겠다 솔직히 애매하기 때문에 본인 판단하세요 본인한테 토스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지지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짧게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매수당가 좀 낮추는겁니다 LG화합 지지권에서 딱 지지했단 말이야 일단 요고 지수 턴 하고 있어요 열공님이 실리콘옥스 10% 갖고 있다던가 얘가 쉽게 그래 무너질 안 무너질 것 같은데 하니 고고 LG화합 없죠 그죠 LG화합 그냥 바로 10% 사세요 이거 그냥 현재가에 다음 타자로 돌려낼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그러면 아이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빠졌다 50% 정도 빠졌네 그죠 적당히 눌렸다구요 사면 돼요 내일 여기 쿵치고 내려가면 조금 줄입시다 마지노 이거 손절 짧게 잡는거에요 그러니까 일하러 가셨나 하니 나와라 오바 하니 하니 고고 LG화합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추가 매수 사인입니다 추가 매수 내지는 신규 매수 사인 외국계 많이 들어와 보이십니까 적당히 돌았기 때문에 다음 타자 돌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됐다 생각합니다 뭐 돈다 수납매 도는거 표를 다 해놔야 되겠다 얼추 기억하지만 적당히 적당히 봤으니까 그럼 또 조화제약하고 해 볼게요 요새 잠을 좀 많이 설치했더니 되게 피곤하네 갑자기 5,800원 이게 지금 한미약품하고 모양이 좀 비슷하거든요 한미약품 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나아요 그죠 근데 나와봤자 나와봤자 지금 하락 추세거든요 여기 이렇게 여기를 겨우 돌파했어요 그죠 근데 위에 여기 평상 여기 깨지면 안 되는 여기 여기 있죠 여기가 돌파됐으면 지지되어야 되는데 여기를 강하게 깼어요 그럼 여기가 저항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약간 밀리고 있어요 그러면 밀릴 때 여기 이평선 20일 안 깨고 반등 강하게 나와야만 5,500원대 까지 정도 또 갈 수 있어 보인다 그럼 아까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밑으로 쳐져 버리면 여기 4,800원 4,500원 정도 쳐져 버리면 문제가 생기고요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야 되는데 일단은 정석적인 분석은 여기를 강하게 못 뚫는 것이 정석적인 겁니다 일단은 왜 이평선 강하게 저항권이기 때문에 밀릴 때 적당하게 밀리고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면 조금 더 버텨볼 수 있고 밑으로 쳐진다 싶으면 적당히 줄여 나가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일단 본인이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4루만 셀트리온 핫준이 얼마나 많은데요 비중에 얼마고 맨날 제가 이야기 해 드렸을텐데 4루만 제가 그걸 하고 있네 RFHIC인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건데 그죠 2500 25610원 조금 밀렸네 4루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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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7 7 7 5 5 6 7 8 8 7 8 8 9 10 8 비교적 고점에서 산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적어도 안 깨지고 여기 위에서 계속 놀아야 되는데 지금 20일 60일 깨고 나니까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자꾸 헤딩하고 있죠. 저항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세게 안 깨고 여기 24000 정도 잘 지지하고 그보다 여기를 25000을 안 깨는게 더 좋겠고 그러면서 강한 반등세가 나와야 26700원 정도의 정고점을 노려볼 수 있겠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처지면 밑으로 밀릴 수 있어요. 23000원 정도까지 참고해 보십시오. 셀트리엄만 정리하고 잠깐 방송 종료했다가 나중에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죠. 너무 오래 하니까 제가 힘들어서 안되겠어요. 지금. 자 여기 25000원과 28000원 정도 사이를 박스권을 이루면서 갈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데 25만원은 안 깨야 되고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야만 위로 상승할 수 있는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단기간적으로 박스권 이룰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현재 장 코스피 플러스 0.01% 상승 코스닥도 0.22% 상승 중입니다. 개인이 콜을 살짝 줄이고 있어요. 반등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콜 확 줄이고 외국인이 거래소 코스닥 매숫에 더 늘어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죠.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을 누르실 때 옆에 종 딸랑딸랑한 거 있을 겁니다. 거기서 딸랑딸랑 확실하게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모든 알림 수신 해야만 닥터케이 생방송 할 때 여러분들 찾아 들어오기 쉽습니다. 지인들에게 SNS 추천도 좀 해주시고요. 광고 스킵해버리면 닥터케이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면 닥터케이에게 도움됩니다. 슈퍼챗 기능도 있습니다. 후원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요. 추천방송 올려놓겠습니다. 자 나중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닥터케이였습니다.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